안녕하세요. 오늘의 전기차 소식입니다. SF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핸들이 수납되어 있다가 운전자가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굳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석으로 올 필요도 없습니다. 운전하는 중에도 핸들을 옆으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물론 지금도 핸들을 조수석으로 옮길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벤츠의 유니목인데요. 이렇게 커버를 뜯고 영차영차, 옆으로 옮기고 고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5분 정도 걸린다고는 합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테슬라의 신기술 특허와는 완전히 다른 기계적인 연결 부분이 있는 핸들입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핸들과 바퀴 사이에 축이 있어서 핸들의 움직임을 바퀴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특허 출원한 스티어 바이와이어 시스템은 차량의 조향에 있어서 즉 핸들과 바퀴 사이의 기계적인 연결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와이어, 즉 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핸들과 바퀴 사이의 전선 말고는 연결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쉽기도 하지만 칩 레이싱을 할 때 제가 사용했던 레이싱 장비를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장비들은 거의 300만원 가까이 하는 고가의 레이싱 휠입니다. 이 녀석들은 비록 게임이지만 꼭 진짜처럼 노면의 느낌을 진동으로 재현해줍니다. 컴퓨터 게임 속의 자동차와 핸들은 전선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움직이는 핸들이 화면상에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차량과 노면에 따라서 핸들의 뻑뻑함도 계속 변합니다. 도로의 미세한 요철까지 진짜 차의 떨림처럼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녀석도 컴퓨터와는 선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는 아니지만 스티어 바이와이어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적당한 비교 같습니다. 아무튼 스티어 바이와이어 시스템이 도입되면 핸들의 조형비, 즉 핸들을 돌렸을 때 바퀴가 얼마나 움직일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F1 자동차처럼 핸들을 180도만 돌려도 바퀴가 다 움직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다리가 위치하는 레그룸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할 때 지금은 핸들이 움직이지만 스티어 바이와이어가 도입되면 자율주행 시에는 핸들이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보여드린 영상처럼 핸들 위치를 자유롭게 바꾸던가 핸들을 수납해버려서 자율주행 시에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자동차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전기적 신호로 움직이다 보니 차가 완전히 방전되면 차의 조향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기계적인 움직임보다는 전기신호로만 움직이다 보니 오작동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들이 전자식 제어가 많이 들어간 이후로 급발진 등이 많이 생겼듯이 스티어 바이와이어 시스템도 초창기에는 오작동에 대한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스티어 바이와이어 기술입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